나 보라 씨를 만났어. 그 바보 얘기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. 그냥 형이 알아서 정리해줘. 그래. 그건 그렇게 하는데. 분홍 씨 얘기 들었어. 죽었대. 7년 전에. 암이 어때? 남해에 있는 요양병원에 갔다가 보라 씨는 우연히 거기서 알게 된 거고. 너한테 말해줘야 될 것 같아서. 너한테 말해줘야 될 것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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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 씨는 만났어? 응. 뭐래? 진짜 회사는 그만둔 거야? 안 나올 거야? 안 나올 거야? 아니. 못 나올 거야. 그 친구 성격이. 유찬 씨랑 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김분홍. 죽었대. 어? 7년 전에. 시한부였나 봐. 그래서 유찬이 떠났던 거고. 일부러 숨긴 것 같아. 유찬이가 영원히 모르길 바랬었겠지. 유찬 씨한테도 얘기했어?